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치매 위험 높은 노인들 이거 먹었더니 뇌에 극적 변화 일어나 라는 기사인데요. 생성기름 고위험 노인들 알츠하이머병 피하는 데 도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성기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인들이 이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태행성 뇌질환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스 중압병원 맥킨스 뇌건강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에 유전적 위험이 높은 노인들이 생성기름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뇌의 신경세포가 더 느리게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아포지단백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 유전자 변이는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와 발병 연령이 이른 것과 관련이 있다. 연구팀은 생성기름의 유익한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75세 이상의 노인 1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생성기름 보충제가 기억력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뇌기능 향상시킨 데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연구에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연구를 시작할 때 자기 공명 영상 뇌스캔을 받았고 3년 후 뇌의 백질병변을 검사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백질병변을 갖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건강했으며 치매도 없었다. 이런 병변은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능력을 억제해 미래의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매일 생성기름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했고 나머지 절반은 콩으로 만든 의약, 가짜 의약을 복용하게 했다. 연구 결과 생성기름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 사이에 백질병변의 진액이 약간 감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보충제를 섭취한 APOE4 보유자는 의약 그룹에 비해 생성기름을 섭취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뇌세포 완전성 붕괴가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신경학 강사인 진 보우먼 박사는 이번 연구는 혈액검사 및 뇌스캔과 같은 현대 예방 도구를 사용해 치매 위험이 높은 사람들뿐 아니라 특정 영양 중재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최초 치매 예방 임상 시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의 오메가3 지방산 처치를 통해 신경세포 완전성 붕괴가 느려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인구의 더 규모의 임상 시험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팀은 생선기름 복충제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 의사협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실렸다. 나의 건강코멘트는요. 오메가3가 고위험 노인들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예방이 된다니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호박잎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등 40여가지 철분, 칼슘 등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40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가 값이 좀 비싸니까 모든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박잎을 쌈이나 호박잎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손쉽게 오메가3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스 병들이 노인들의 식사와 영양에도 매우 관련이 높은 것이 노인들의 식사가 골고루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노인들은 하루에 30가지 이상 다양한 음식을 원푸대에다가 여러가지를 넣어서 먹어야 돼요. 그냥 고기 스테이크 하나만 이렇게 소금 뿌려서 후추를 뿌려서 그냥 구워 먹으면 이건 제일 나쁜 식사예요. 그래서 골고루 특히 호박잎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 기타, 철분, 칼슘도 다른 채소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있고 40개의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니까 호박잎을 식용에 많이 참가하면 좋겠어요. 코미디당컵 2024년도 8월 3일장 기사 치매 위험 높은 노인들 이거 먹었더니 내 극적 변화 일어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